음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날 그럴 때마다 전 위로 올라가요 항상 함께하지만 각자의 삶도 존중해주는 삶을 바래왔거든요 홍천 중앙아이치 스카이뷰 45에서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엔 44층 호텔식 스카이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점심엔 가볍게 운동도 하고 책도 읽다가 저녁이 되면 아이와 남편을 맞이하며 다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힐링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려낼 수 있도록 내일을 꿈꾸게 만드는 공간의 시간 홍천 중앙아이치 스카이뷰 45